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건데 창세기 3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오래 찾을 거 없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래 찾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죠.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과 삶과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직 낮에는 살짝 더운 감이 있지만 아침 저녁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 참 좋습니다. 저는 가을과 겨울을 좋아하는 추남이며 차가운 남자예요. 어쨌든 며칠 전 문득 하늘을 봤는데 와 정말 와 하늘 좀 보셨어요? 보고들 사세요? 힘들어도 하늘을 봐 하 이게 뭐지? 나 순간 가요인 줄 알고 찬양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좀 보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하늘을 보니까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감동. 그리고 눈을 살짝 내려서 세상을 딱 봤더니 답답. 와 숨이 탁 막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인간은요. 아니 인생이 아니라 인간. 인간. 이 사람은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희망적 존재이며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입니다. 그 무서운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 안 해. 그런데 우리 그렇게 먹고도 또 먹어. 아니 부패에 무슨 원한이 있어요? 그렇죠? 와 인간은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로 알고는 복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은 그 인간의 시작부터 인간이 절망적 존재로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지은 받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무항을 따라 지은 받았지만.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거져받았어. 그리고 이 지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그 최상의 최고의 것을 가진 최상의 상황에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곧 뭐였어요? 타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면 인간 그 자체는 절망이다. 여기에서 첫째로 시작! 자, 만약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지 않았을까? 그거 봐, 또 조용해져. 아까 안 따먹었다며. 그 확신과 믿음은 어디 갔어요? 목사님이 두 번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마 따먹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따먹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인간은요.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와 이성과 지각, 그 다음에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또 감정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기린을 보고 기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감정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딱 보면 정말 먹고도 싶고, 이쁘고, 정말 갖고도 싶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유의지와 이성과 지각과 감정과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들이 따먹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에만느니라. 여기에서 첫째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라는 그 문장 속에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아,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 그 믿음 온전하던가요? 자기 새끼 믿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둘째로 시작! 그것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드름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양한 믿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고 바뀔 수 있다. 즉,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과 이성과 지각과 시선을 통해서 선악과를 늘 보고 늘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물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따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드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에 대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또 그 믿음 위에 쌓여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죠. 사탄이, 뱀이 그들에게 뭘 해?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돼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사탄이 갑자기 와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여자가 어때요?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들음이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따먹었지. 그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었으면 못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죽지 않아. 따먹었단 말입니다. 지금 유튜브와 미디어와 뉴스 많은 매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계속 듣다가 뉴스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B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믿었던 A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막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B에 대해서 믿고 있던 자가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A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전에는 B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더니만 이제는 그 B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말들은 시대와 상황과 특별히 이익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A라고 말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막 B라고 말하기도 하고 B라고 말하다가 A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요. 그 시대적 상황과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언어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른 믿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는 어떤 일이 늘 일어나느냐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 예배 10분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의 경건함을 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교제하는 아주 친한 집사님이 아유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그리고 괜찮아 아유 설교 때 맞춰서 들어가면 돼 아유 찬양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맨날 이상한 것만 하는데 뭐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가면 되지 아유 그래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야 설교 시간 맞춰서 들어가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안 만났으면 10분 전에 와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을 텐데 제가 10월 첫 주가 되면서부터 11시 전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찬양을 시작해요. 그동안 기도하다 내려왔는데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떠들고 있는 모습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5분 10분 전에 조용히 찬양 소리만 들어서 다들 기도했는데 심지어 성가대속부터 시작해서 파킹 어바웃을 하고 있더라고 어 어 어 그렇죠? 음 어쨌든 어쨌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가진 믿음이 바뀌어요. 사탄이 여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아담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졌을 텐데 자꾸 자꾸 대화하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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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내 발의 등이다. 즉 주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말씀만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들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 네 발의 등이다. 말씀만 쫓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인생을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 옳다고 그래. 옳다고 그래.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기훈실에 대해서 처음엔 신학교 다이어트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윤리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근데 지금 알았지 그게 상당히 좌익적 성향을 가진 아주 안 좋은 단체라는 것을 한참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신경도 안 썼죠. 전에 기독교 기훈실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안 열어본 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12.7 그 예배에 대해서도 집회에 대해서도 아니 온갖 기독교 내에서 또 이렇게 잡음이 나와.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크리시안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외치자라고 말하는 그 본질적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다른 것들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정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처음에 다 하마스 욕했어요. 왜? 헹글라이든가 뭐 이거 타고 1200명을 죽였어. 그때 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마스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 하마스라는 정치 집단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걔네들도 싫어했어. 그리고 인간 방패로 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선한 단체라면 어떻게 병원 밑에 학교 밑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겠어.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밑에 병원 밑에 그런 시설 없는데요. 밝혀진 사실도 거짓으로 말해. 어쨌든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막 하마스를 욕하다가 이스라엘이 열받아서 막 자국민 죽이니까 열받아서 막 공격했어. 그때 이제는 뭐예요? 미디어가 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도 나쁘대. 우리는 지금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 들죠. 대부분 이스라엘 나쁘다고 막 하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 전쟁 멈춰라 막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무슨 사고 나면 뭐 서울시청에 사칭참하잖아. 막 멈춰라고 멈추라고 한 놈 막 죽이잖아요. 막 미워하잖아.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멈추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 근데 그 입장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제가 서두의도 기두의듯이 말씀을 변하자면 차곡차곡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쌓아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사실 여러분들이 바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도 동일한 말을 하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 사람의 이성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얘는 바뀌지 않잖아. 바뀐사 르네상스 시대에 읽는 성경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에 읽는 성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읽는 성경 그렇죠? 이데올로기 시대에 읽는 성경 그러니까 모든 시대와 상황은 바뀌어서 성경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은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매주 적어도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믿음이 생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줄 알고 그 믿음이 생겨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딱 먹었단 말이에요.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버스킹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몰라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데 다 뺏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어떤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는 거야.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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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매 예배와 이 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다. 나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오염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해 점검해서 아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살 길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이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는 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첫 번째 되지 한 번 큰소리로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존재와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깨달아야 돼. 그렇죠? 왜? 아까도 말했듯이 마귀가 유혹하잖아. 마귀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살인사건 이런 거 묻지마 범죄 많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미디어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게임에 계속 노출되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다. 죽여도 된다. 똑같은 거예요.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하다마 다시 부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이고 아담하다마 다시 부른 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성경이며 아담하다마 다시 부르는 그 말씀이 내가 살 수 있는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발 특히 연애하면 남자의 말 여자의 말 이거 듣고 다 변질돼.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사업도 마찬가지 연애도 마찬가지 비전도 마찬가지 자기가 꿈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현실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막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결국은 인생 전체가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길이다. 마귀에게 세상에 의해서 계속 들어서 잘못 생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것이 예배다. 이 설교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망이고 인간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시작부터 사탄의 말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믿음이 생겨 서선학교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 전체가 어떻게 그냥 악이잖아요. 악이잖아.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어떤 정치인은 거짓말한 게 들통났는데도 계속 우겨.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다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담아 아담아 그 말씀이 아담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매일 매주 선교 당해야 된다. 죄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가 선교예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듯이 선교의 정의가 뭡니까? 시작!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를까봐 내가 써놨잖아.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국경 정도 넘고 피부 인종 정도를 넘어가는 거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정의시고 완전한 아름다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한 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완전한 악 완전한 불의 완전한 더러움의 세상으로 건너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이처럼 따라서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선 절대정의 절대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말도 안 되는 절대악과 절대저주 죽으리라는 그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담을 살리신 것처럼 우린 이 시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입이 돼야 돼요. 아담아 아담아마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볼펜을 주셨다. 허벅지를 후벼파라고 졸지 말고 제발 좀 우리 지수 딱 서 있는 건데 좋으니까 그렇죠? 살 빼려고 서 있는 거 아니지? 저렇게라도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웃기면 설교 때 조니까 웃겼는데 웃겼다고 욕하고 또 막 진지하게 설교하면 조라도 하나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 절망의 숲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선과 정의와 아름다움을 넘어 어떻게 보면 버리신 거죠? 완전한 악과 불의와 더러움으로 기꺼이 오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널 사랑해. 하나님 널 부르신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게요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절망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이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선교예요. 내가 나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으로 살아간다. 자산을 모으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희망일 것 같아. 그 희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일단 뭔 이루어? 그리고 이루면 타락해. 안 돼요. 인간은 절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희망을 위해서 산다. 그 희망이 뭔데? 다 욕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절망의 죄의 짱아치인 내가 나에게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즉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선교를 위해서 거리 시간 물질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성도들이 더 우리 성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그 선교적 헌신을 통해서 쏟아 붓고 있죠. 저는요. 그 쏟아 붓은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것 같고 은행에 들어가고 남에게 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계속 쌓이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기름이 있는 거죠. 근데 미래한 천국에 기름이 없으니까 가서 살아. 이건 뭐냐면 이제 종말인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서 삶을 살아서 헌신해서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옛성전의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옛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일들이 선교적 일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에스도닉 자민족 중심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기름을 어떻게 이들이 쌓을 수 있었어요? 절대 못 쌓았어요. 근데 새성전 예수의 수를 믿고 주님이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 일을 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을 이빨이 사신 거예요. 나 엄청 샀어. 그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나는 이 LED 스크린을 이쪽 벽에다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바깥 벽 공원에. 보니까 야외에도 비화도 이거 대대.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 분은 한 장씩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닮은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말하고 그 희망의 삶을 내가 나에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 스스로가 희망을 위해서 사신 거야. 예수님이 안 왔으면 하나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은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야. 왜? 내 아들이 걸어가고 예수가 걸어가고 저들을 따르는 자들이 붙고 저가 십자가에 죽고 그 선포되는 복음이 성령과가 흩어질 때 하나님은 엄청난 희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고난이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에게 희망의 삶을 살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 희망의 길을 여신 것이고 하나님 역시 예수를 주신 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 다 쏟아부은 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된 세상 악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진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너희들의 삶이 내 입이 되어서 아담아 아담아 숨어있는 아담을 부른 것처럼 영혼 구원으로서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번에 독일에 우리 성도가 또 두 명이나 등록해서 한 분은 스위스 청년 스위스에서 인턴으로 라이프지에 일하라고 온 스위스 청년인데 KFF 페스티벌에 왔는데 신이 여기까지 신이 나서 온 거야. 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먹고 싶으니까 근데 카드 한 장 들고 온 거야. 우리 카드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사정을 하고 막 하든지 근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안하다. 절대 아니 내가 진짜 주일날 꼭 와서 돈을 꼭 줄게. 나 돈 많아. 돈을 꼭 줄게. 그냥 먹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100명씩 돌아가는 판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알아듣고 웃으면서 계속 구경만 이빨이 하다 갔어. 그 다음날 돈을 이빨이 싸들고 가서 다 사 먹었어. 다 사 먹었어. 그리고 조금 미안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또 사 먹고 이제 떨어지니까 미안한데 또 디저트 또 사 먹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한국인도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만나고 한국인들 얘기하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한다 했더니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절망의 존재인 내가 이동훈이 절망의 존재인 내가 나에게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것 자체는 주님 오셨을 때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 시간대 안에 한 공간에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있으면서도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라이프지 성전이 있을 수 있는데 없지. 확! 이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하나의 시간을 쓰거나 어떤 장소에 있다면 우리는 그 외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을 거부하는 거거든. 이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금을 증거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시간 어떠한 시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너무 좋은 선보를 하는 거지. 그게 예배고 선교라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희망이고 그 희망을 말하고 그 희망을 전하는 아담아 아담아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아담아 아담아를 내가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망 그 자체인 인간이 희망의 삶을 살고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남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희망의 삶을 살다 완전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멋진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령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역시 매일매일 선교당해야 돼요. 자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화적 질의의 경계가 아닌 완전히 죄된 곳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적 질의의 경계가 아니라 선교하지만 중요한 건 선교하는 우리도 매일 선교를 당해야 된다. 매일매일 내 삶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설교를 듣는데 저도 사실 예전에 그 오카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예배를 사랑의 교회 예배를 들으러 가면 그걸 받아 적으면서 내 지식을 쌓아서 어디 가서 그거를 내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어. 교만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뭔가를 배우 여러분 제 제자 훈련에서 제일 우등생이 누구였던가 알아요? 우리 송정혁 안수입사님이야. 공부 이빠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때는 철이 없어서 어디 가서 남 가르치고 자랑하려고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안수입사 되더니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신학생들 아 진짜 죄송해요. 꼴 같지도 않아. 나도 물론 그랬어. 조금 뭐 배웠다고. 크아 우리 목사님 어떠네 뭐네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가 당하지 않는 거야. 너 당해봐라고 남에게 주는 거죠. 즉 설교는 선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듣거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이 설교하면 아이고 그 집사님 오늘 안았네. 그 집사님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선교 안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교하려고 지금 주의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줬는데 지는 못 듣고 아이고 이거 최소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고 결국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다른 걸 듣게 되죠. 다른 믿음이 생겨요. 다른 믿음이 곤조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도 이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 목사들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 내가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내가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10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예요? 신앙 고백한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담이 아담아다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을 하는데 회개 없이 반응하고 하나님 받침 잘 오셨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랬으면 구원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말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물론 나중에 내게 준 여자가 이것을 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과정에서의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고 아담은 자기의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선교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설교를 자기 걸로 들어야 돼. 자기 걸로. 자기 걸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 하나님 나를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회복되는 것 자체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선교하고 교회라고 하니까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음성을 내가 받아서 내가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그렇게 서 있는 나 조체가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을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변화된다 한 사람 그 자체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변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치고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다보면 찬양하고 음악하고 설교할 때 나가는 분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들을 필요 없어. 난 음악만 듣겠다 이거.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밥 먹으러 찬양 들으러 왔다가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탁 부딪히면 자기께 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그게 선교당하는 거야. 그렇게 늘 내가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나는 절망적인 존재야.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꾸 친구 말 들어서 인터넷으로 도박하자고 해서 게임하자고 해서 다운로드 받자고 해서 술 먹어도 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다고. 나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니는데 내가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과에서 뭐 이제 뭐 쫑과티인지 술 마시러 간다고 그래. 내가 아유 저는 교회 다니어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나이 많은 복학생 형이 웃으면서 나 집사야 인마 그럼 같이 가자는 거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왜 쓸래는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술집 주인이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어. 술 마시는 게 자유로운 건가요? 과연? 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 자기가 술 먹고 싶어서 참여하는 거. 술 취하지 말라는 원어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배된 신앙 자유주의 인본주의화된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칭 내가 복음을 갖기 시작하는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우겨 싸우라고 막 막 날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옛날에 한 말 때문에 지금 당하고 지금 막 옳다고 말하는데 옛날에 또 딴소리한 게 드러나고 이런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의 존재예요. 절망의 존재.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절망의 존재.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선교를 당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통해서 희망의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바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담아담아 외치는 그 선교를 할 때 기름을 쌓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60이 넘으신 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져서 일단 한 번 부러지면 그때부터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전화 온다고 막 급하게 뛰어가서 받지 마세요. 받을래서 자빠지지 마세요. 급하면 또 해요. 뛰어가다가 욕실에서 자빠지시고 넘어지시고 할머니도 그냥 그래서 평생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봉수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고요. 오늘 병원 가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고요. 어우 저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언제 우리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못들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 가지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 따먹은 채로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기름을 살 수 없거든요. 그냥 지옥으로 직행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화적 지리적 경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절대 선에서 절대 악 세상 한복파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사탄의 음성들 세상의 음성들 겸여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등만 보고 이렇게 등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등만 보고 말씀을 세세하게 봐야 돼요. 오늘 병원에 가는 우리 김진묵 집사님만 내가 안경 바뀐 걸 알아보더라. 우리 전도사들도 몰라봐. 말도 안 해. 그런데 딱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 목사님 여러분들 몰랐죠? 아주 싸게 팔아서 하나 샀는데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집중해서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무슨 옷을 입으셨나? 오늘 알게 하실 말씀은 뭔가? 아 오늘 예수님이 손에 이걸 들고 계시네? 아 오늘 이렇게 하시네? 자세히 보고 제발 그 곤조신앙 끊어버리고 자세히 보고 거기에 내가 당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하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에 당하는 것은 제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당할 때 당하는 그 순간 나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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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희망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는 우리 정구라수 교사님이 제가 원래 또 유럽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대신 보냈는데 그 이제 그 밀라노에 그 목회자들 모임이 왔더라고요. 천 원크라이스트 모임 같이 참여하고 인사도 하고 왔는데 너무나 바람직한 모임이야. 그런 모임이 생겼잖아요.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 이제 같이 하고 또 2월에 주세페 피콜론 목사님도 그런 연합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선교기관이요. 같이 또 모임하고 그래서 연합 네트워크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선교사님들 좀 알려달라고 해서 너무 많이 알려주셨고 또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선교 즉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자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씨가 이 찬양 한번 멋지게 고백하고 한번 오늘 이 밤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 내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초라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게 해 성공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분이 지은 곡이죠 이동훈 목사라고 제가 젊을 때 좀 초라했어요 많이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 보게 해달라고 주를 보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보금의 핵폭탄의 융격을 받아 폭격을 받아서 융단폭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고 세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네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주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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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도박했으므로 내가 음해했으므로 숨었나이다 주 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희망으로 내 인생 바꿔주소서 내 이유 대신에 내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소망 대신에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내가 내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네 성령님 주네 성령님 나의 삶을 통하여 능력 달라는 거예요 주여 능력 보게 하소서 주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네 성령님 주네 성령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내 성령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나 예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일어서리라 나 일어서리라 우리 걸어갑시다 나 걸어갑시다 나 걸어갑시다 나 일어서리라 해계하고 걸어갑시다 나 걸어갑시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합시다 나 선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이유 대신에 내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소망 대신에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예배하리라 나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하겠습니다 내 찬양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아 아담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어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가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선포해 주신 말씀에 내가 하나님 침몰당함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그 입술이 아담마 아담마를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내가 두겠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죄된 자리 어둠의 자리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름을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며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t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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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